지금부터 경상남도 지사선거 후보자 방송연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MBC 경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지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방송연설입니다.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입니다. 경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경남 경제와 민생을 살려라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경남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바꿔보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지지를 보내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 덕택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52세, 52살입니다. 일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경남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당당하게 일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이 변화는 대한민국을 넘어 한반도 전역, 동북아 전체 주변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미 지나온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경남의 앞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남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입니다. 구태의연한 발상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미 한두 번 해봤던 방식으로는 경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고로 새롭게 도전하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팀과 미래팀의 대결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태후보가 함께하는 과거팀이 다시 경남을 뒤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 저 김경수가 함께하는 미래팀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경남을 누가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경남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지난 2015년, 16년, 2년 연속 경남의 경제성장률은 0%대였습니다.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경남의 경제와 산업은 날이 갈수록 침체의 너프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어딜 가나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생기가 넘쳤고 사람도 넘쳤던 경남, 수출자유지역이었던 마산의 중심, 창동거리는 평일에도 나가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진주 중앙시장 지하상가에 가도,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 가도 그리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때 수도권과 쌍백을 이루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했던 우리 경남이 지금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선거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잘했으면 한 번 더 하라고 밀어주고, 잘못했으면 심판하고 바꾸는 게 그게 선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을 책임졌던 사람들 다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경남경제와 민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으면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위기에 빠진 경남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파하는 도민의 민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함께 설계하고 기획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그렸던 저 김경수야말로 지금 경남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경남 출신 문재인 대통령,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지난 15년 동안 허업을 맞춰온 원팀입니다. 경남의 운명을 바꿀 최상의 팀워기자 최강의 드림팀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경남으로서는 둘도 없는 절의 기회입니다. 한국GM 창원 공장에 8,25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제 고성, 통영, 창원 진해구가 산업 위기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경남의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남을 더 크게 바꾸고 섬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새로운 경남의 경제지도도 이 팀에서 함께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세계 무한 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남 경제의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우리 경남은 영원히 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남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미 경남 신경제지도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제조업 혁신을 통해 경남의 중심인 기존 제조업을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지금의 경남 제조업을 살리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도 불가능합니다. 경남은 자영업자 비율이 32.7%로 전국 평균보다도 5% 높습니다.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도 함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경제혁신 특별해결을 임기 동안 조성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제조업 혁신과 함께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 나노, 바이오, 이미 경남에서 추진해온 신성장 산업도 기존 제조업의 혁신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남을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은 출발점입니다. 이제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어지면 경남과 부산이 명실상고하게 동북아시아에 간문이 됩니다. 경남을 동북아 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서부경남을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부경남 KTX, 항공우주산업, 진주혁신도시 시즌2, 첨단 소재산업 육성을 통해서 서부경남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천혜의 자연이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도 무궁무진합니다.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힐링형 관광벨트,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벨트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스마트 농장을 포함하는 육차산업과 연계해 낙후된 서부경남을 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예산으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저 김경수 무엇보다 따뜻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일상과 아픔을 보듬겠습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나갑니다. 저 김경수는 힘없고 어려운 이웃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 만드는 정치,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기필코 경남을 바꾸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저 김경수가 경남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경남도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경상남도 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의회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MBC 경남과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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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